돈 많이 벌지 않아, 지금.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거야? 그냥 영상만 찍어? 설명을 해야 될 거야. 빨리 설명을 해. 고가 좋다, 왜 해야 됐나, 막 그런 거 있잖아. 이게 산에 있는 집보다 이게 섬유질이 없어서, 질개질 가면 이건 뭐 어디서, 산에서 키는 게 아니야? 이걸 재배용으로도 아, 재배용이구나. 그다음에 이 어린 친구들은 지금 안 먹어봐야 이게 예수님의 조합을 통해 수뇌에 죽은 거에요. 이야, 이게 또 수뇌 재배했다는 거에요. 대피한 재배가. 아, 끝내준다. 이거 수뇌에 좋은 거야, 치기. 술 좋아하지, 이거 달라고 그래. 이게 치야, 치. 어, 치기뿐이야, 이거 빨리 먹어. 남자는 먹어야 돼, 이거. 수고, 수고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야, 방금하고 있어, 잘 쓰자. 야, 이거. 야, 이거 안 돼, 안 돼. 그럼 낭는 게 없잖아. 아, 야, 나이도 못해. 나이도 못해. 나이도 못해. 나이도 못해. 아니, 산너벨이 있었는데, 옥상을 해냈더니, 관리가 와서 못써지겠네. 이걸, 이걸로 구상했는데, 이거,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빠지는 거야? 이 장비를? 아니요. 이거를 직접 만드는 건 아니구요. 네. 이거는 저희가 이제, 여기 재배기를 하는 업체랑, 이 재배기를 만드는데요. 야, 이거 안 돼. 기구만, 기구만 만들어봐. 야, 이거 좋다. 아, 이거 기가 만들어봐. 이야, 이거 기가 줬으면, 제가 또 몇 년 되겠네. 제가 그리고 알았어요. 그래도 모르겠는데. 어떻게 나가자 더 먼저 해 주셨어요. 지금 보면 옛날에 매듭에usions 가다보니. 보고가서 안 유명하지 않아요. 제가 도장인분이 때문에 종국태되고 옛날에. 웹군이 서울대전대고 우선 있잖아요. 전시장창 20년 넘게 다니는 거야. 그러니까 구독자가 500명 하나 나고 400명 하나 나고 300명 하나 썰어요. 이거 막 놀려서 도비하고. 그런데 오늘이 조그맣기간에 나 이거 입장할 것 같고. 나 지난번에 기념교첩을 해주셨어요. 저쪽 다 하자. 수고하셨다.